찬이 오빠는 왜 점점 어려져요? 예? 오늘 유족 어려 보이나 본데요? 뭐하고 있을까요? 집 가는 길이냐고요? 아니요? 지금 거기 숙소 근처에 카페 왔어요. 숙소 근처에 카페 왔습니다. 호찬 오빠 보고 싶다고 노래 불렀는데 너무 고마워요. 제가 더 고맙죠. 아! 핸드폰이 흔들렸어. 또 카페예요? 네. 또 카페입니다. 아까 그 노아 오빠랑 같이 가시던 카페? 예, 맞습니다. 스타벅스냐고요? 아니요? 그냥 동네 카페예요. 오빠 뭐해요? 슉 커피 마시고 있어요. 라이브 자주 해줘서 고마워요. 저야말로 매번 그 뭐라고 해야지? 저희가 컴백이 늦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잊지 않고 와주셔서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안 커요. 오늘은 안 커요. 네. 아, 카페 바뀌냐고요? 오늘 뭐지? 그 뭐라 이제 실내에서 인스타 라이브 하면은 실내에서 인스타 라이브 하면은 음악 소리 때문에 잘 안 들린다고 목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카페 밖에 테라스에 왔어요. 귀걸이 예뻐요 보여주세요. 팬 분이 선물로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오늘은 혼자가 아니에요. 오늘 인스타 라이브는 혼자가 아니에요. 누구랑 같이 왔을까요? 안녕하세요. 쨍. 쨍입니다. 나 이거 이어폰 껴가지고 마이크 이쪽으로 해야 돼. 아, 이게 왼쪽에 이건가? 안녕하세요. 제우랑 같이 아, 노아랑 같이 인스타 라이브 하고 있어요. 저 어제 슬로건 주문했어요. 문구 뭐라고 했어요? 쨍입니다. 쨍잉이는 뭐죠? 제우 말하는 건가? 제우의 애기. 아, 진짜? 오마이갓. 애기 맞지. 예, 쇼인도 커플이 돌아왔습니다. 자본이 낳은 커플. 자낙괴. 자낙커. 자낙커. 제우 없는 K-POP 미려 없다. 모래 감사합니다. 이게 흑발 같지만 흑발이 아니에요. 그 뭐죠? 애쉬브라운. 제가 하고 싶던 애쉬를 제우가 했네요. 오, 수완의 자랑 이호찬으로 했어요. 감사합니다. 충성! 인스타 라이브 할 때 제가 자꾸 사투리가 나와가지고. 호찬오빠 반가워요. 저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 아이돌일지 그런 표정 하지 말라니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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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거 기록 남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러다 팬 떨어질 것 같아. 하하하하. 팬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안 할게요. 하하하. 문이에요. 물을 키스해라. Вот? 열랑요? 나는 그게 안 Nah. 아니에요. 하하하하. 오늘 미세먼지가 많아요. 마스크 써야돼요. 그런거 하지말라고 왜그러는거야 이뻤어요 감사합니다 잘생긴 포자리 하나 둘 셋 뭐야 왜 난 좀 옆에가 낫단 말이야 내가 줄게 하나 하나 둘 셋 목에 담 걸린거 같은데 죄송합니다 혼자 살려 춥다 근데 밖에서 하니까 그치 앞머리가 난리가 났네 그러니까 난리가 났다 아니야 제오빠 급구전 아니야 아니래요 글을 키스해라 왜 왜 키스를 언급하세요 왓라이 왓디쥬세이 호찬오빠 앞머리 잘라줘요 저도 지금 머리가 너무 길어서요 아 진짜 예뻤어요 울지는 마세요 제오야 코 옆에 여드름 관리 잘못하면 점된다 그렇다는데 그럼 여기 여드름 지금 여기 여드름 한거 잘못 관리하면 미인점 되는거에요? 아니야 너 여드름 안났어 미인점 아이돌은 여드름 안나 미인점 미인점 저예요 딸이 지렸다 그런 말 하는거 아니야 아 이거 그거 노래예요 아 그래? 미인하구 너무 째지마세요 여드름 이거 짜지말라구 안추워 형 네가 내 패딩 뺏어 입었잖아 난 추우니까 나도 추워 달콥질 나도 추다니까 응 아니 나 춥다고 아우 손이 아프다 하지마 여러분 제가 재우랑 인스타라이브도 하고 하고 싶은게 참 많은데 제가 재우 이런 모습 때문에 인스타라이브를 자주 못하고 있어요 혼날래? 그래 잠시 카메라 좀 끌게요 하지 말랬지 하지 말랬지 지금 저희 할머니는 재우대학교 재밌어? 재우대학교 안다니는데요? 안다녀요 저희 할머니는 맨날 하지마라 하지마라 하지마 하지마라 재우밥에 누가 약탔나요? 저희 둘 다 살 뺐어요 어때요? 나 빠졌어? 응 나 좀 더 빠진거 같은데 저는 투턱이 사라졌어요 알았어 안해도 돼 나 진짜 추워 한쪽만 줘봐봐 그럼 저기 안에 들어가자 너무 춥다 저기 그런거야 근데 저기는 근데 저기 지금 밖에서 인스타라이브하니까 너무 추워요 여기는 그나마 바람이 안오는거 근데 근데 이러면 어두워서 보일까요? 보이네 저희 장소로 옮겼거든요 형이야 이쪽으로 가야죠 어? 그런가? 그런가? 어 형이 닿는것도 있네 뭐라고? 아니야 아 너무 어두워 너무 어두워 나가자 이건 좀 아닌거 같아 저희가 추워가지고 추워가지고 들어왔다가 너무 어두워 커피는 왜 두고운데? 커피 왜 두고와? 나 손이 없었어 이쪽은 뭔데? 그랬네 알았죠 손은 지금 내가 없지 이거 놔쳐봐 아니다 나도 내가 손을 봐 그냥 카페 안으로 들어가서 할까요? 빼자 춥다 그럴까? 응 이쁜는 빼자 문 열어줘 손이 없는데 야 야 얘들아 어우 잘 보인다 들어왔습니다 너무 추워서 카페 안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옆에 왜 끼는거야? 마이크 이거 잘 들리라고 마이크 뭐지? 어우 머리가 안에 들어왔어요 너무 추워서 네 안에 들어왔어요 너무 추워서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런거 그런건 귀여워 그런건 귀여운데 아이씨 저 저 진짜 다음부턴 재우랑 같이 인스타 라이브 못할 것 같아요 호찬형이 사준 읍읍 아 녹차 읍읍 제가 제 음료수 사줬어요 근데 얘가 음료수 사줬는데도 잘 먹겠다는 말도 안하고 고맙다고도 안하고 안했잖아 내가 그 아 이것 봐 때리고 잘 먹겠다는 괜찮아 제가 재우야 고맙다는 말은 안해도 돼 그런데도 진짜 안하고 지렸다 리 지렸다 말하는데 자꾸 끊고 방해하고 지금도 잘 먹겠다는 얘기 계속 안하고 있어요 잘 먹게 그쵸 재우는 무조건 녹차 라떼에요 저는 무조건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 근데 실내로 들어오니까 실내로 들어오니까 너 머리가 색깔 더 잘 나오는 것 같은데 갈색으로 보이네 이거 갈색 아니 근데 갈색 완전 갈색은 아니고 이게 그게 지금 실물로 보면 약간 회색 섞인 회색 먼지색이에요 먼지 사랑의 먼지 한숨만 나옵니다 아이 진짜 아 진짜 얘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얼굴을 막 쓰지 얘가 가찬스님 호찬오빠 사진 풀어주세요 어 제 사진 소취합니다 지금 왜 저러는 건지 진짜 환멸 느끼거든요 지금 저 진짜 지금 어떤 분이 제우야 짧고 굳게 한마디 하셨거든 뭐라고 제우야 쩜쩜쩜 쩜쩜 그러다 호찬오빠가 먼지나게 때릴 것 같다 아이 때리진 않죠 애기가 때릴 때가 어딨어 호찬아 내 듣고 싶어요 호찬아 네 옛날 느낌 안 살아 야 야 그게 몇 년 전인데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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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그때였으면 니가 스물탈설되면 그때 느낌 날 것 같아? 이제 근데 진짜 옛날에 이게 그 느낌이 안 나요 이상하게 기침하지마 여드름 여드름 없다고 넌 여드름 안 나 그거 여드름 아니야 나 갑자기 피곤해져 나 왜 늙었지 갑자기? 너 때문이야 하지마 제발 하지마 그거 아니야 한국어로 이야기? 니가 막 이런 거 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죄송해요 I'm from Korea 야 그럼 니가 코리아지 뭐 어디 딴 데는 배고프다 아 습관적으로 배고프다고 하네 방금 전에 저녁 먹었는데 제우오빠 이상형 뭐예요? 제이상형이요? 소환이요 너무 식상하다 다시한번 이상형 뭐죠? 제이상형은요 엄마 같은 사람 엄마 같은 사람이 이상형이라고 합니다 나 잘 챙겨주는 사람 챙겨주면 화내잖아 아 잠깐 야 챙겨주면 화내잖아 충전기 챙겨냐 물어봐도 화내고 얘가요 얘가 하지마 하지마 제발 제발 얘가 챙겨주면 화내요 막 뭐 제우야 이거 했어? 뭐 했어? 그러면은 아 엄마 제발 지준마 이러면서 화내요 저 이쁜사람은 아닌데 호찬오빠 이상형은요? 저보다 키만 작으면 돼요 키만 작으면 돼요 저보다 키만 작으면 돼요 없네 그건 요정이지 뭐야 호찬형이 왜 나와요 대체 호찬형이 왜 나와요 대체 호찬형 아니에요 호찬형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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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나보다 키잖아 형이 지금 못생겨나온다 지금 어 괜찮아 저 원래 못생겼거든요 형이 갓 돌려두면 깨찹잖아 나 손 아파 진짜 거짓말 안 그럼 니가 들어라 아 널 따도 못생겼네 나 잘 나오니? 안 되겠다 안 보이니까 호찬이랑 저랑 맨날 아 호찬이 형이랑 저랑 맨날 사진 찍을 때 이런 것 같아요 야 호찬이는 반말이잖아 이게 저번에 제가 인스타에 올렸잖아요 재우가 저 뭐라고 저장해놨는지 호찬이 형도 아니고 호찬이래요 혼나야 돼 아 그러지 말라고 좀 제발 안경을 끼고 제가 돌아왔습니다 안경 끼니까 더 못생겼다 그런가? 응 안경 다 써볼래요 나 도수 합쳐서 0.1 안돼 아 편보여 아 편보여 약간 정신나간 해리포터 아 편보여 랭다비오 아 편보여 아 편보여 아 편보여 저 진짜 재우랑 다시 뭐 못할 것 같아요 인스타 라이브 못할 것 같아요 야자타임? 누굴 위한 야자타임이죠? 호찬아 아 편보여 제가 이 안경이 잘 어울리나요? 저도 그냥 뽀로로인데 이게 잘 어울려요 진짜? 저 일부러 반발은 좋은겁니다 야 너보다 8살 어리면은 잠깐 초등학교 5학년이 너한테 재우야 재우야 그래봐 기분 좋겠냐? 귀엽네 왜 말터듬어? 뭐 재우말고 다른 멤버랑도 인스타 라이브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도 재우랑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왜 저 말고죠? 왜죠? 저 재우랑 인스타 라이브 그만하고 싶어요 하지 말라고 제발 저는 쉬는 거예요? 삐짐 제휴가 삐진 관계로 지금 이제 저 혼자 단독으로 인스타 라이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휴가 어떤 애냐면요. 녹차라 때 사줘도 고맙다고도 안하고요. 저한테 호차나 호차나 그러고요. 또 뭐였지? 아무튼 이상해요. 못됐어요. 나한테 왜 그래? 형한테 왜 그래? 진짜 왜 저럴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저녁은 드셨어요? 염루와 혼나야 돼. 다른 멤버는 카페 가면 뭐 먹어요? 일단 카페를 잘 안 오고요. 오빠 안경 투수 높은 거예요? 네. 제가 시력이 되게 안 좋아서 안경 투수 높은 거예요. 아이고 위에 잔다. 제가 차? 아, 자는 척 하는 거구나. 뭐야 방금? 장염인데 먹을 게 없어요. 살려주세요. 보면은 막 이윤음료나 죽 같은 거밖에 못 드시지 않아요? 저 코 움직이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거 엽사 아니에요. 코 움직여 볼게요. 인중으로 움직... 조용히 해. 이것도 어려워. 인중 움직이는 거 같아. 해봐. 아니 형은 벌렁벌렁 거리잖아. 나는 봐봐. 벌렁벌렁이라니. 봐봐. 뭐야? 저거 그냥 인중 움직이는 거 아니야? 아니 봐봐. 여기 여기를 봐봐. 형은 이렇게 되잖아. 응. 형은 이렇게 되잖아. 나는. 되는데 나도? 해봐. 아니 뭐야. 그게 안 되는 거잖아. 뭐야 그게? 못하네. 별로 하고 싶지도 않아. 쓸데없는 재주. 못해서 그래. 야 그걸로 뭘 먹고 살래? 코 벌렁거려가지고 뭐 먹고 살래? 그래서 천하로 뭐 먹고 살았어? 내가 네 나이 때 알바를 몇 개를 뗐는지 알아? 그래. 우와 추어탕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안 먹어봤나? 안 먹어봤어요. 추울 땐 추어탕. 아 회 먹고 왔어요. 아 연어 먹고 싶다. 안녕하세요. 오늘 라이브요? 오늘은 조금 짧게 하려고요. 30분? 지금 한 20분밖에 못해요. 이제. 지금 몇 분이냐? 딱 8시 반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목살 먹어서 다 우리 빼고 맛있는 거 드셨어. 탕짱이야? 탕짱이야? 무서워하는 벌레야? 저는... 탕 무서워한대 난. 장수말벌? 그건 맞... 걔한테는... 장수말벌은... 장수말벌은... 저기... 장수말벌은 물리면 죽을 수도 있어요. 지금 장수하겠다. 장수말벌은... 전에 연어... 아... 그때... 말 잘못 나와가지고 연어 먹는다는 거를... 지금 어디세요? 카페이요. 카페 왔어요. 내일 시험이에요. 헉! 시험 잘 보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지금 중간고석이 아닌가? 몰라. 니아 그래도 너는 최근까지... 학생이었잖아. 몰라 몰라. 아는 게 뭐야? 없어요. 저런. 오늘도 오빠 나만 마셨나요? 그럼요. 말해 뭐하나요? 아... 아... 슈근이구나. 시험공부 던지고 달려왔어요. 왜 그걸 던져요? 시험공부 하셔야죠. 저 방이요? 대웅이랑 쓰는데... 저... 대웅이랑 방 쓰는데 제가 좀... 자유로운 영혼이라서 여기저기서 그냥... 맘 내키는 곳 가서 자고 그래요. 저번에는 재우랑 연우랑 같이 잤어요. 그... 공부 극혐. 공부 극혐. 응. 제우 자나? 제우야 자? 뭐야? 진짜 자? 헐. 얘 진짜 자요. 이게 어떻게... 아, 왜왜왜. 이게 뭐야. 자 그러면은 이제 단독으로 녹차라떼 내가 다 마실거야 긴가민가요? 자는 척을 하는건지 야 너 노림수 쓰냐? 너 그럼 귀여워 보일 것 같아? 진짜 자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어제 잡지 촬영 잘했어요 거봐 네 노림수준 너무 수준 낮아 아 저 진짜 체벌한 라이브 못할 것 같아요 아 이거 왜 이러지? 마취촌 과다 복용한 불짐승 같아 이거 방금 찍혔죠? 막내가 마침 폭행하는거 야 야 야 야 이걸 왜 물어? 누는거 아니야 그거 재호 오빠 잘해서 진짜 저렇게 자요? 모르겠어요 제가 재호가 잠들기 전에 항상 제가 먼저 잠들기 때문에 이루어져요 어 여드름이 흡입 여드름 없어 넌 그거 여드름 아니야 야 너 술먹고 방송하네 너 맨 전 항상 추했죠 음악은 내 where 왜 늘려%. 제발 제사는 오늘의 주식을 해보겠습니다. 제사는 일본어. 제사는 일본어잖아. 제사는 모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이. 저는 일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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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방송에 났다 됐다 뭐 한 거야? 캡처 왜 이러는 거야? 일본 가지마유 안타깝다 가로로 돌릴까? 그럼 댓글이 안 보이는구나 이걸 형이 가까이서 하니까 우리가 더 안 비치는 거예요 내가 팔이 짧은 걸 어떻게 해? 너 지금 팔짱다고 욕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 다 나오잖아 그리고 여기 빚어 살짝만 돌리지 그럼 내가 나오잖아요 기가 막히지? 근데 팔 저려 손 떨려 지금 아 나 볼살 킨 것 같은데? 여기 삼각대를 들고 다녀야 되네 그러니까 좀 입어 들어주라 피곤하다 어 여기서 보니까 머리 진짜 밝다 아 정말 제발 얘 미쳤나 봐 진짜 아 진짜 미친 사람 같아요 스완 하이 스완 하이 스완 너 때문에 내가 진짜 늦는다 진짜 엽사 이거 다 캡쳐될걸? 엽사 오늘 이따가 집가서 페카구 재우랑 페카구 잘 거예요 하이 스완 감기인 걸 어떡해 너 감기 아니잖아 왜 감기인 척 뻥쳐 한 번 더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제발 제발 내가 끌는 거야 와아아 뭐야? 응 워낙 활동 끝났다고 이번 활동이 끝났다고 이번 활동이 끝났을 수 있죠 진짜로요? 아직 이번 활동이 끝났다고요? 벌써? 저희 컴백 안 했는데 왜요? 왜 끝났대요? 아 진짜로요? 잠깐만 진짜로요? 어떡하죠? 어떡해요? 다음 컴백 노아 질투 중 노아 질투 중 아 끝났구나 진짜 바빠서 보지 못했는데 왜 이렇게 조금 낫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단독 라이브 노아입니다 내가 살을 빼면 뭐하고 내가 살을 빼면 뭐하고 내가 살을 빼면 뭐하고 살을 빼면 뭐하고 내가 깔창을 깔으면 뭐하고 활동도 안 겹치는데 아 그래요? 네 내가 살을 빼면 뭐하고 내가 개방을 아이돌처럼 하라 세상... 귀걸이 이쁘죠? 내가 누구조차고 맨날 닭가슴처럼 저 길다란 귀걸이 어때요? 하고싶은데 엄청 막 이정도로 드리면 어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무슨 부귀용한지 누가 더 팔거라고 진짜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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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무도 대답 안해줘요? 이거 이거 기다릴게요 아니 여기까지 오는거 하면 안돼요? 아휴 아휴 몰라 너 하고싶은대로 다 해 굉장히 며칠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니요 잠깐 줘봐 내 폰이잖아 줘봐 왜 끝났어 왜 끝났어 아니 언제 왜 언제부터 막 안 어울리니까 안 어울리니까 놔줘? 뭐가 안 어울려요? 아 너 귀걸이 말하는거 같은데? 어 귀걸이 패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가지세요 아이고 야 내 이어폰이야 아 저기요 드릴게요 드릴게요 자 아 그게 마지막 팬싸 그 찍은게 그거에요? 대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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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결스러워요 대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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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게 그거였군요 마음찍었던게 팬싸였군요 아니 사실 웬만하면 읽어보려고 하는데 사실 그냥 그 관련글만 뜨면은 그냥 마구 눌러댔어가지고 알겠습니다 근데 저랑 근데 저랑 재우 이제 진짜 들어갈 거예요 이제 들어가서 자야 돼요 아직 자게 되는 시간인데 팩하고 팩하고 갈 거예요 저랑 쨍이는 제가 갑자기 제가 갑자기 제가 갑자기 너무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큰 관계로 오늘 라이브는 여기서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노아씨 인사 한번 해주시죠 말로 해주세요 말로 사랑해요 저도 안녕 수안들 저 이제 그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눌러야 종료되는 거야 이거 눌러야 종료되는 거야 아니 잠깐만 뭐 하려고 깜짝이야 이거 했던 거잖아 아 뭐야 잠깐만요 나 인식됐다 개가 짖는구나 개가 짖는구나 또 짖는구나 계속 짖는구나 귀가 보여야 된다고 아니 근데 내가 안 나오잖아 알았어 왜 화내 왜 화내 왜 화내 왜 화내냐고 계속 짖는구나 개가 짖는구나 나한테 왜 화냈어 녹차를 다 안 사준다 이제 내가 다 마실 거야 이거 빨리 안녕 바빠이 아니 아직 왜 아니 이거 얼굴 뭐뭐 있는지 보고 싶어요 네 걸로 봐 이건 뭔데 몰라? 응 인썩을 들라고? 깜짝이야 맞다 깜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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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왜 나한테만 쏘냐 사람 차별하네 얘네 어머니 잉잉 원래? 응 이거 해야지 또 어 어 어 왜 나한테만 쏘냐 뭐야 어 아 아 뭐 아 왓더 디스커스팅 이게 뭐야 저 입 커지게 하는 거 할 수 있어요 아 엑 아 아 응 엑 아 아 잉잉 저희 진짜 가고 있네 아니다가고 있네 이걸 좀 귀여운 길로 바꾸잖아 귀여운 길로 바꾸잖아 너 일부러... 너 진짜 너랑 다시 안 할거야 이게 뭐야 아니야 이렇게 남겨 아 싫어 아 내 얼굴 봐봐 귀엽다 너 귀여운데 이걸 대주면 아 제발 이거 나 이거 치타 이게 뭐야 우리 빠져 죽는거야? 지금 재우한테 빠져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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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저희 진짜 가볼게요